메트로 호텔에서 중국 바이오와 약속이 있어서 나가라고. 네 알겠습니다. 차석영이가 사진작과 변진호랑 열애 중이라는 소문은 들었을 것이고. 누군지 봤냐? 난 드디어 봤지. 용감하게 방송국까지 데리고 왔더라. 여기를 데리고 와요? 로비에서 차 마시고 있던데? 도서실에서 원고 쓰고 있는 줄 알았더니 차를 마시고 있어. 그래. 헤어졌어요. 은비 갖고 금방이요. 우리 은비도 차은비예요. 은율이 차이의 연간. 나에게 배워봐요. 뱀어 감사합니다. 네위보의 초입니다. 우리 은비도 차이의 연간. 우리는 차이의 연간을 지키고 있던데요. 이 시각의 연간은 내 technolog이요. 이정도 수신에게 배워봐요. 함께 배워봐요. 우리가 차를 마시고 있어. 나에게 배워봐요. ... 그 뒤에 배워봐요. 쪽은 사과의 연간을 지키러서. We'll be there. 여기lane 가위가 시작이 있습니다. 우리 은비도 차이의 연간을 지켜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